이상로의 새빨간 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루 함께하게 된 MTN의 새싹 신임 앵커 김우현입니다. 오늘은 과거를 짚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8일 이상로 전문가의 추천주 산부판지가 무려 오늘 고가 기준으로 14% 이상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6%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신고가의 주인공 이상로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산부판지 너무 잘 가고 있어요. AS 살짝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산부판지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제지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부분 자체가 일단 산부판지는 신고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을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해서 신고가로 넘어가는 양상인데 이 기업이 왜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1분기에 대한 실적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 산부판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신대양제지나 아세아제지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 번 더 1분기 실적에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시장이 패스력이 관련 주들이 상당 부분 상승을 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종목군들도 같은 경우에도 골판지 업체들은 폐지 관련 업체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본다면 저는 이 신고가를 물론 오늘 갔지만 앞으로에 대한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짚어볼게요. 이거 역시 대박 중 대박입니다. 바로 4월 8일에 SNS택. 저는 이거 방송으로 직접 봤는데요. 이것도 역시 오늘 국가 기준으로 14% 이상 상승입니다. 이것도 한 번 같이 볼까요? 이거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어느 순간에 실적에 대한 키워드 자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가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1분기 실적을 상당 부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폭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적 시즌이 접어들었고 우리나라 정치 같은 경우에도 SNS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도체 블랭크 마스크액을 납품한 업체거든요. 그 부분을 본다면 지금 시장 자체가 수출주로에 대한 전환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런 주가 자체도 상당 부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부분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런 종목군들 말고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탑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도 보면 오늘 신고가가 또 형성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고가 권역까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시면서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 그리고 반도체 관련 업체들 수출주로에 대한 부분 변화 그리고 거기에 실적주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AS 해주셨고요. 오늘 새벽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결과가 못 나와서 대북주들 일제에 밀리고 있죠. 경제방송에서 추천했던 대북주를 믿고 샀다가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희가 오늘 AS 역시 도와드릴 거고요. 또 오늘 유망주 있습니다. 18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먼저 더블체크로 이어갑니다. 돌다리도 뚝뚝 두드려보고 건너라. 증권 방송에서 쏟아지는 추천주들 다시 한번 더블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의 더블체크 먼저 어댑장에서 유망주도 함께 4가지 살펴보실게요.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은 첫 번째는 웹젠 게임주도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또 코리아 FT 아모텍도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지금 눈물을 흘리실 거 계실 것 같아요. 대북주 현대 엘리베이터 체크해 주세요. 네 정말 눈물을 흘리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 이거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안에 내용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경협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에 관련돼가지고 그에 따른 모멘텀으로 지금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제 추천이 들어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MTN에서 했는 거네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호전이 기대된다. 뭐 그리고 이런 부분 적혀 있는데 한미정상회담 이벤트에 대한 영향을 주목하자라는 부분까지 언급을 했고 그런데 우리가 어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런 판단에 대한 기준으로 보기는 좀 힘들어요. 어차피 기대할 부분도 없었고 어차피 실망할 부분도 없었던 부분이고 대화를 다시 한 번 더 이어나간다라는 부분 자체에서 더는 저는 긍정적인 의미로 조금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만 현재까지 제재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유지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대신에 그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것은 그럼 식량 지원이라도 해주자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정도는 우리도 고려를 해보자 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피력을 했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현대 엘리베이터는 금강산 관련주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 부분 지금 시장에서는 소강상황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거고 차라리 지금은 대북주 관련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식량 지원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나타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 취향을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 한 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주가들 자체가 앞서서 고가군역을 형성할 때가 대부분 다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던 상황이었거든요. 어제 제가 경동을 우리가 한 번 같이 보면서도 얘기를 했던 것이 이런 남북경협조에 대해서 지금 관망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불확실한 요소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나오기는 상당히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 추천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지금은 신규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관망으로 조금 되셔야 될 때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동안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고 다만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한 번 같이 식량지원 관련주를 한 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대안제분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물론 이 주가가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없는 주가이긴 한데 그리고 또 같이 보셔야 될 것이 우리가 이거 하고 그리고 또 뭐였죠? 그게 영남제분의 이름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 찾아보세요. 한탑입니까? 아, 네. 여름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2월 25일날도 식량지원 관련해서 북한에서 뭐랄까 유엔에 식량지원을 신청했다, 지원 요청을 했다는 소식으로 여기 상당 부분 올랐었거든요. 그건 안 되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고가군역에 오르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월봉으로 한 번 같이 살펴보시면 상당 부분은 지금 바닥권역에서 돌아서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북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분주, 재분주가 결국 밀가루 관련주예요. 그리고 이런 식량 관련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 관련주인 현대 엘리베이보다는 식량 관련주들이 조금 더 잘 갈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시면서 동상이몽 의견을 주셨네요.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이번에는 전문가님, 오전 주왕에 나온 주들도 참깨봐야겠죠. 네, 네, 한번 같이 보시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SM코어 있고요. 파미셀, 그리고 YJM 게임지 옵트론택도 있습니다. 네 가지 다 보고 싶은데 파미셀을 보고 싶어요. 제가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본인이 제가 드리기 전에 벌써 선택을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화당품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파미셀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주가는 2월 들어서 좀 굉장히 지금까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셨어요?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어떡하죠? 안 좋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일단은 앞에 계신데 제가 또 나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끝까지 방송을 순조롭게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파미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안에 내용들이 항암제라든지 화장품 성장에 대한 견인이 된다. 그리고 안에서 줄기세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었고 실질적으로 이런 주가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파미셀 주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가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이 저가군력에서는 상당 부분 많은 거래를 띄지 않고 있다가 여기서 고가군력 자체 6천원, 5천원대를 돌파하면서 500% 가까이 올랐죠. 그리고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타났는데 이런 자리 자체를 우리가 한번 이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이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고가군력 이걸 월봉을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게 맞고 빠지는 그림 그다음째도 여기서 시작을 해서 맞고 빠지는 그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맞고 빠지는 그림이고요. 여기서도 돌파가 안 되고 돌파가 안 되는 그림들입니다. 그냥 거기에서 한 가지 선을 더 끄어본다면 이 정도 선 자리 이런 자리 17,800원 자리에서도 여전히 저항에 맞고 빠지는 그림들이 많이들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투자 심리가 17,800원 그리고 상단에 있는 2만원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주봉으로 바꿔서 한번 같이 보시면 고가군력이 17,800원 그렇죠? 그리고 이 자리죠. 그리고 고가군력이 2만원 자리 이렇게 보시면 앞에서 여기서 한번 크게 올랐을 때도 유수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유수로 인해서 거리라인이 상당 부분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주가가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결국에는 앞에서 매집을 했던 물량에 대한 이익실은 여기서 한번 나타났고 그 이후에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주가상의 반등이 상당 부분 힘들 수 있다. 오히려 저는 바닷권력을 한번 감안해 본다면 이 자리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11,3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첫 번째 반등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한 반등 자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 반등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럼 반등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처음에는 반등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빠지고 여기서는 반등이 그만큼 약하게 되죠. 여기서 반등이 더욱더 약해져요. 지금 더 약해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투매가 한번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종목에 대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팔고 나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접근하지 말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접근하지 말자. 전문가님 저는 어떡하죠? 과감하게 접근하지 말고 동상이몽 의견이 또 나왔습니다. 두 번 연속해서 동상이몽 의견이 나왔는데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거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했으니까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꼽아주세요. 어떤 걸 볼까요? 배려 같지 않은 배려가 느껴지는데요. 일단은 같이 한번 보시죠. 옵트론테 옵트론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요즘 듀얼 카메라 쪽이 잘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요즘은 듀얼 카메라 뿐만이 아니라 트리플 카메라 얘기도 할 정도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실질적으로 광학렌즈 업체들이거든요. 이런 광학렌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동차에서도 앞에도 달리고 뒤에도 달리고 그리고 옆에 백밀러에도 그 밑에 보시면 하나씩 또 달립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이런 광학렌즈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 옵트론텍만의 매력 추이는 뭘까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관련 있는 기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옵트론텍 같이 보겠습니다. 이 주가가 보시면 크게 놓고 볼게요. 앞에서 고가군역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고가를 형성하다가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빠졌는데 가장 큰 이유가 전임원에 대한 행정 배임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거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렸죠. 지금 다시 한번 더 뽑아내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사실 이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 새빨간 투자 시간을 통해서 한번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그 가격대가 얼마였냐면 여기 하단에 있는 4,800원이었어요. 이런 바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작년 추천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안 드렸는 부분이지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약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라기는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여기에 이 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 다른 여타의 종목군을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IM이라는 종목을 차라리 대안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IM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이미지 센서 관련이고 광학렌즈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주가 자체가 하단권역에서 적자 때문에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이 종목이 훨씬 더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만약에 이런 카메라 모듈 또는 광학렌즈 관련 업체를 본다면 어제 종목 세코닉스도 괜찮고 아니면 IM이라는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론택까지 오늘 세 종목 다 모두 동상이몽이 나왔습니다. 친절한 상록씨라고 말을 해도 될까요? 대안주로 IM까지 챙겨주셨네요. 이어서 바로 7% 7 종목 시간입니다.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준비한 종목 대덕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덕전자라는 종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주가가 상당 부분 올랐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런 종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MLB 종목 이 종목이 5G 관련된 PCB를 납품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대덕전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미 이수 페타시스하고 두 가지가 우리가 이 종목군들이 바로 5G 관련해서 PCB를 납품한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얘기해 나왔던 게 여기 대덕전자 회장분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상당히 검색어 상위권에 노출되었는데 지금 이 기업 자체가 현재 5G에 대한 부분에서의 수요가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G 관련해서 최근에 얘기해 나오는 것이 부품이 많이 없다. 그래서 지금 더욱더 많은 서비스를 지어야 되고 가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품이 딸린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이런 대덕전자 같은 업체들은 1분기 실적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뜻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봉 들어가서 수급을 같이 보시면 앞서서 지금 현재 밑에 게 외국 기관에 대한 물량이고 위에 게 외국인에 대한 매수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주가를 올릴 때 누가 관련되어 있냐면 지금 기관이 상당 부분 매수를 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질 때는 오히려 매도를 했죠. 고가 권역의 이 형태에서는 지금 매수가 들어와 있는 양상이고요. 대신에 저가 권역에 매도를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매집이 꾸준히 이루어나고 있다고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 자리 여기에 지금 1만 200원, 1만 300원 자리인데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월봉상으로 다시 한번 돌려서 이 자리에 한번 표시를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월봉상에서 상당 부분에 대한 저항 구간이 이루어졌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여기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더 앞에서 이렇게 올렸던 자리는 돌파가 기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자리에서는 인위적인 눌림목에 해당하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주가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9,800원, 9,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9,39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덕전자 유망주로 챙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9,800원에서 9,900원, 손절가는 9,300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네요. 장 초반에 오늘 시장 부진했었는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225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76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저희 MTN과 함께 해주시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